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실리콘 웍스를 분석하게 될 AP2제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2월 19일 오후 3시 45분이구요. 종목코드는 108320입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실리콘 웍스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 웍스는 LG그룹 계열사 중에 한 곳이구요.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제조업체입니다. 산설비가 없는 펩 리스 업체로 전량 반도체를 전문 생산업체에서 외주 생산하고 있는데요. 주요 제품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패널 구동 IC와 데이터 신호 전달과 제어 부품 티콘, 전원관리 IC, PMIC 같은 것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 DDI 업체 기준으로 하였을 때 탑3를 유지하고 있다고 시장조사기관 옴디아는 19년 기준으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기업 전체 매출에서 DDI는 약 84%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리콘 웍스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제품들이 여러개 있는데 이런 것들을 티콘이라던가 DDI 이런게 수입 의존도가 옛날에 높았죠. 이런거를 국산화해서 국내 전방업체들에게 안정적으로 부품 조달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펩 리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반도체 회사를 의미해요. 기술 개발은 하지만 생산은 아웃서싱에서 판매한다는 뜻이죠. 생산 설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티콘은 DDI에 전달되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해서 화질 개선을 꾀하는 반도체고요. 전원관리 IC는 PMIC라고 해서 전원관리 해주는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로 배터리에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씰콘 억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수익률은 1.18% 정도 되는데 한주당 배당금이 1350원으로 이렇게 배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은 1조 1천억 또 발행주식수는 1626만주 유동주식수는 1080만주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매출액 관련한 건데요.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한눈으로 봐도 매출액이 이제 앞자리수가 이제 크게 크게 달라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단기순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좀 일정했는데 최근에 이제 잭팟을 터뜨렸죠? 한 99%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도 이제 DDI가 지금 공급 부족이에요. 그리고 삼성전자와도 협업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실적을 뽑아낼 것이라는 전망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이게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선이 요 시점까지는 이제 저항선이었다가 요 시점 이후로는 이제 DDI선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요 때 이제 못 올라가고 있다가 장대양봉 크게 한번 뽑아주고 이제 뚫고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장대양봉의 중간값을 잡고 요런 식으로 위에서 놀아주다가 이제 개파락을 한번 하게 되면서 여기죠? 여기가 이제 1월 28일 날 장이 한번 깨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요 지지선에 좀 안착을 하고 또 이제 다시 올라갈 주려는 모습 하다가 못 뚫고 내려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당분간 요 노란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아니 검은색으로 당분간 요 박스에서 요 박스에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보여준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어 실리콘 웍스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네. 어 실리콘 웍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어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이제 검색을 하시면 위에 이제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요 가운데에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까박까박 하는 거 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들어가시면 어 저희 소장님의 그동안 리딩을 하셨던 그런 이제 종목이라든가 그런 역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쭉 다 나와있죠. 그리고 오늘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이니까 요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지금이 이제 10시 20분인데 요런 식으로 어 실시간 댓글 리딩을 이제 해주시는데 이제 댓글로 달아주시면서 이제 리딩 해주시는 거예요. 7시 43분부터 인사 말씀 올리면서 이제 주의사항 같은 거 공지사항 이런 거 한 번씩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미국 증시 같은 투자에 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어떤 자료들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9시가 되면은 이제 2021년 2월 15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어 현재 시간 9시 공공분 어 코나의 현재가 3만 7,500원 기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1차 목표가 3만 8,600원 손절과 3만 6,000원 요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계세요. 예. 요런 식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계속 이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어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